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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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희 첫 번째 촬영 현장입니다. 일단 저희 인블룸의 컨셉이 되게 불완전한 모습과 아직은 미완성적인 모습이 있지만 너에게로 달려가겠다의 이유로 호불을 담은 곡이라서 그 컨셉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잔미요. 저희 잔미 지켜야 돼요. 멤버들 이거 빼려고 저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누가 다리 툭 친 것처럼 이렇게 둥 무너지. 처음이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해내겠습니다. 원호 한 마디. 매튜? 왜 이렇게 기뻐? 매튜, 기어져 연기. 우리 팀 연기 진짜 못한다. 우리 팀 연기 진짜 못한다. 여기 하면... 귀여워. 안 들겠다. 올라가는 겁니다. 꽃을 딱 잡기 위해 그래도 이런 거지. 세트 장소 개요. 저도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못 다 핀 꽃 한 송이. 다 폈지만. 저희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배어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세트가 아니라. 사실 잘 보시면. 서버 오픈. 7월 10일. 보이시죠? 저희의 데뷔 날짜. 그리고 TMI로. 플러스. 4일 뒤에는 재생이 됩니다. 제가 계단에 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심해야 되는. 저 땅에 쉼 꽃을 쳐다보는. 그리고 문이 있는데. 문이 들어설지 말지 고민하고. 약간 이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느낌? 고민하는? 이런 게 주제인 것 같아요. 야. 저거. 한 표만에 표정이 그대로 덤끼리게. 안 들겠다. 안 들겠다. 안 들겠다. 우리 단백질 방법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 진짜 가벼워요. 부끄럽다 이제. 배지 님이 여기 한 번만. 있어요. 근데 포쿠마 님. 이름은 한국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아지예요. 강아지인데. 조금. 나이가 먹었던 강아지. 형 밀탱크하라 밀탱크. 롱스톤같이 생겼어요. 롱스톤? 그게 뭐야? 한국 이름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몰라. 밀탱크나. 일단 밀탱크는 어떤 소고. 저는 소 아닙니다. 그돌 casa. 슬픈 모든 게 변해질 때. 내 가장 눈부신지 꿈. 너에게 줄게 뱅뱅 우리를 깨고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컨셉이라 이걸 상상을 하고 뛰었습니다 일단 뮤비 촬영이 되게 힘든 촬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제로 베이스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의 많은 만큼 데뷔의 꽃이잖아요 뮤직비디오 그래서 그 꽃을 예쁘게 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보셨어요 지금 스피드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입만 봐주세요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지영이의 바이팅! 지영이의 바이밍 지영이의 바이밍 지영이의 바이밍 지영이의 바이밍 좋죠. 젤리 퍼드 했었잖아요. 다운이 좋죠. 이상하게 평소에 잘 안 먹었는데 촬영장에서 단 거 계속 먹고 있어요. 베얼레? 에걸레 젤리예요. 엄청 써요. 같이 드세요. 네. 저 스윗 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 하는 거 필요해요. 해서 상하면 이거 없으면 저 저 저 저 저 못해요. 특히 촬영 있는 날 진짜 뼉팅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젤리예요. 젤 젤부터 시작하는 거 있어요? 젤리 많이 먹으면 리얼리 젤로즈 될 거예요. 밀크티 많이 마시면 그렇게 하면 티가 나요. 이거 어떻게 평소에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다른 거 해주세요. 리 리키랑 같은 팀이 되면 가악! 화나요. 예? 리키랑 같이 팀 되면 리키가 작아 보여요. 충격. 생각났어요. 리키랑 같은 팀이 되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키가 커서? 키가 커서. 키가 커서. 기분이 나빠요. 리키 너무 예뻤어. 예? 예? 너무 잘생겼어. 저 좀 불안해요. 사실. 예. 근데 맞아요. 하하하하하. 키가 커서. 리키 카메라 보지 마세요. 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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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 촬영과 다르게 또 뒤에도 로울로 이렇게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로울로 이렇게. 조명 감독님 바꿔주셨고 약간 무드에 맞게 지금 딱 브릿지 파트 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연출을 그렇게 표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 뮤비에서 들고 있는 꽃은 다 제로즈 분들을 향한 꽃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제로즈 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생각하면 약간 그 베이스? 기초적인 그게 깔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좀 무드가 잘 연출되는 것 같아요. 원래 신발은 좀 헐렁하게 신는 편인데 분무할 때 발목 꺾이면 안 되니까요. 제가 별 다 밟게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중에 제일 어려워요. 10개 중에 5개요? 아니요. 5개 중에 5개요. 아니요. 전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저는 메인 보컬로 써. 이 안무를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15점입니다. 그리고 5점입니다. 세대가 5점이죠? 아니요. 20점이요. 테레 형이죠. 발전의 가능성이 무한하니까요. 어? 여기 왔네요. 저희 메인댄서. 메인댄서라니요. 저 지금 자신감 잃었어요. 어디서죠? 네? 아 챌린지 찍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갑자기. 테레 형의 이 무빙을 저희 중에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독보적인 무빙입니다. 근데 그거 원래 연습생 때도 왜 이러는데? 그니까요. 신난 몰티즈처럼 춤을 추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귀여워. 왜 그러기 싫어? 파이팅! 바이바이 매튜 조금 나와야 돼요. 매튜 어디서. 여기 마지막 마지막 조금 나와야 돼요. 여기. 너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바꿔주세요. 좋은 피드백입니다. 조심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거라고 말해야 돼요. 마지막 부분으로 hear. 우리 스카이징 action cidade 마이公에 있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연습한 대로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달려갈게 저 베이스만 파이팅! 오 오 오 꽃잎을 피어나 그 땅 아름다워 세상에 다 물들여도 방금 마지막에 저희가 엔딩 씬인데 꽃들을 저희가 찾아서 약간 쟁탈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다 찾아서 뭐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리여서 약간 환상? 환상? 인물룸 뮤비 촬영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까? 둘째 날이죠 오늘 무슨 컨셉이죠? 오늘요? 오늘은 진짜요? 진짜요? 너무 좋은 컨셉이에요 바로 확인하세요 파티에 알려줬다고 모르지? 확인하세요가 나오면 우리가 찍고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방송을 너무 많이 해봤다 응 보이스플레이는 너무 많이 했다 어떠셨어요? 바로 확인하세요 너무 많이 해봤다 네 아니요? 이렇게 몇번에 암튼 4 2 4 2 2 3 3 같은 느낌으로 찍었는데 그게 또 잘 분위기가 맞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도 딱 그 생각입니다. 하나, 둘. 제가 오늘 입은 인상 좀 멋있는, 슬카는 스타일.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슬픔 장갑도 썼어요. 쿨하게 멋있는 패킹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었어요. 하오는 일단 굉장히 좀 뭐랄까. 섹시함과 힙함을 믹스해. 살짝 검은 백조 같은 느낌입니다. 저랑 바꾸면 괜찮아요. 이게 없습니다. 일단 저도 아직 제 옷을 수화하고 못했기 때문에 수화하고 나서 바꿀까요? 저희는 이제 안무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조금 긴장보다는 아 이게 좀 잘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동생들과 제가 정말 힘차게, 정말 멋있게 열심히 준비한 이 동무를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네. 그런 낯선 현장에서 춘다는 게 또 어려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 멤버들이 실전에 강합니다. 네. 실전파, 실력파 멤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실에서부터 더 멋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예상해봅니다. 파이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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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보다 훨씬 더 달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걸 가지고 고맙습니다.